아 야 근데 우리 왜 그거 안해? 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막내가 할게 하나 둘 셋 시작할 때 이때 제가 화이팅을 한번 매치죠 시작을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막내가 한번씩 분위기 띄워주면서 여기서 이제 B메이를 먹은 움직임이었는데 B메이를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팀이 램프를 서치를 했죠 스카이 드론으로 97위는 B메이를 먹어주고 있구요 우리 미드를 모르긴 해요 IM팀은 저저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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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여기 워! 이거를? 저 왼쪽을 클리어 항상 램프가 문제지 항상 아니 여기를 클리어를 안해갖고 지금 더블킷 아 지렁이야 진짜 아니 이게 사실 저기가 근데 거의 있을 자리가 아니긴 해 그래도 찍어야 되긴 하지만 시선처리가 좀 안됐다 저기가 저기가 좀 사고가 났고 에임 실수나서 아아 도끼 하나 저거 데몬원 말고 도끼원 엑스원한테 와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뭔가 아 나 오늘 좀 안맞나? 아씨 좀 안맞나? 하면서 이제 살짝 거기서 살짝 이제 내 스스로 뭔가 계속 다 잡았지 아 괜찮아 괜찮아 회불에서 내려온다고?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언더헤븐 이야아 에임 깔끔하다 그냥 근데 여기서 이제 이 3대 6 라운드 이제 조금 스코어도 밀리고 이제 흐름을 좀 전환해야 될 때 여기서 대기성 나옵니다 지연만 해주고 나이스 나이스 대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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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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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제 기석이 형을 이렇게 해줬다는게 사실은 굉장히 큰 포인트에요 사실 그니까 한마디로 대회체질이다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로 내가 오퍼로 저기서 저라고 했네 이야아 둘 하나 하나 더 아 진짜 판단까지 좋았거든 내가 봤을 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니까 뭐 싸웁다 근데 이거 하고 사실 욕을 뒤지게 처먹었죠 이야아 기석이 좋다 이야아 뭐하냐 너? 기석아 너 뭐하냐?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야야 우절로 넘어가자 아 잠깐만 얘 새끼야 일로와봐 누구냐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이 새끼 뭐하냐 너 뭐냐고 임마 아 미안하다 근데 이거 시... 내가 오빠 내가 사줬다 미안하다 아니 진짜 구치라 말 안해? 어? 왜? 근데 봐봐 형 형 형 내 말 들어줘 내 말 들어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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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망상 제대로 말았잖아 그러면 앞턴 잡고 오퍼레이터로 1킬다고 이거 빠지는거야 높다고? 하늘로 난다 아 근데 생각해보면 근데 맞긴 해 그 망상 깠으면은 이거 1선라인 등 개뿌리고 시바 저 높새들 왜하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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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지고 난 후에 이제 안됐다 우리 타임아웃 한번 걸자 어 타임아웃 오케이 어떻냐 야 얘들아 우리 15호 파워 천천히 하자 그치 이때부터 이제 기석이형 이때부터 이제 기석이형이 야 램프 이거 램프로 천천히 한번 들어가보자 상대편 포지션이 사실 이제 읽히는 포지션 수준까지 갔어요 원 원 원 원 원 원 이거든요 그니까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포지션을 지금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램프를 들어가자 요 콜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알겠다 하고 우리 팀 이제 램프쪽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있죠 오! 근데 또 이때 잘 잘 뚫었어요 이때 사이트 하나인거 찍혔고 이래서 빨리 사이트 들어간 모습 오! 와! 멋있어 퓨큐 레전드다 허허벤져스기네 리얼 퓨큐 콤보랑 데모 텔포까지 해서 드리프티 주치리 자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 오! 여기서 이겨졌죠! 까칠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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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바지 야!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잘 싸웠다 와! 하나 둘 셋 아! 다 했다 후후 아 나도 나도 이거 보고 있는데 뭔가 보고 있는 입장이 더 떨리네 사실 저거 하고 있을 땐 그렇게 떨리진 않았거든 그냥 집중해갖고 근데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사람 입장이 더 떨리네 이게 어 여러분들 마음이 좀 이해가 가네요 야 이거 퀵슈다 에잇야 에잇야 다이퍼 죽일라 한다 오! 야 도망간다 그냥 이거 야 이거 와! 급컴 레전드네 야 다시 봐야겠다 야 이거 퀵슈다 분명 분명히 이거 나간다 그랬거든 분명히 이거 나갈라고 했는데 저 플래시하고 사운드 많은 거 보고 바로 트러블이냐 에잇야 다이퍼 죽일라 한다 야 이건 진짜 명장면이다 오! 야 도망간다 그냥 이거 야 이거 폴리티드네가 다 낸 거야 그냥 어 이거는 와 근데 트는 거 미쳤네 그니까 하트라이더야? 하하 치티 아스타까지 깔끔하게 따면서 이렇게 끝내러 갑니다 이제 결승전 시작합니다 아까 저희도 결승전이 이제 또 했었던 그 친구들이 패자절 결승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결승전에서 저희랑 붙게 됐는데 또 맵을 스플릿으로 골랐더라고요 그래갖고 뒤에서 서치했었던 것들 뒤에서 디폴트를 오래 잡고 있었던 것들 게임을 하면서 축적됐던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이 게임에 결합시키죠 네 마무리 됐다 이야 다했다 얘기했었던 그 자리 오! 어 제스트가 먹어버렸다 사실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해답을 찾아버려갖고 게임에서 야 이거는 야 치즈가 야 오! 헤븐 이야 이야 잘 막았다 기석이 형 안 맞게 뺑 이거 아직도 기억난다 기석이 형 일단 여기서 드론 넣어주고 서치되자마자 안 맞게 뺑 그래서 벽 뒤로다가 와 각 우리팀 각 생각해서 와 맛있냐 와 이거 와 와 야 더블뱅 와 더블뱅 지렸다 플래시 와 이거 오 요 스파이크가 그쵸 맞아요 맞아요 계속 나오니까 여기 여기 뭐다 욕탕 뭐다 욕탕 뭐다 욕탕 지금 막혔어 얘네 막혔다 존나 막혔다 뭐를 잡았어 막혔어 막혔어 나 막힌 사이퍼 나 뺑실게 나 뺑실게 벌리 야 뭐야 여기 왔어 레이저 라스트 으악 어어 미쳤냐 면박시가 그냥 두 명으로 죽였다 연박시가 그냥 두 명으로 왜 사워를 쥐나요 오 와 뭐야 개념 날인데요 오 뭐 뭐죠 이거 바로 체인 오 다이앤에 전진에 당했어 와 기석이 형 레전드 와 와아 와아 올해는 다 꼽아 툭툭툭 아이씨 이건 좀 번졌냐 대회에 왔대 한대방한테 존중을 존중해 분신연기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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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덴모가 마무리하면서 아이엠이 챌린저스 본선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이제 본선 진출해갖고 굉장히 좀 좋았었죠 진짜로 앞으로 아이엠이 이제 다음달이죠 다음달부터 아 다음달 2월 28일부터 본선 시작하니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상 바쁘신 분들 감사하고 항상 아이엠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팬분들 덕분에 아이엠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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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